해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려는 운전자들로 인한 과속사고는 물론이고 미나백도 덩달아 급증해서 골칩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오던 트럭이 도로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틀어보지만 트럭은 단말기까지 부수고 지나갑니다. 하이패스 입구에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이패스 차선의 교정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속도를 측정해보겠습니다. 42, 47, 심지어 시속 61km로 통과하는 차도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구간에서 끼어들기에 의한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미납 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부산 경남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미납 금액은 15억 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25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미납액만 14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300여 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500만 원을 내재하는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편리한 만큼 법과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의식이 절실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